네, 어, 어 아니, 이거 아니야 어, 내, 금독기, 금독기 어디갔지? 자기야, 자기, 자기 자, 저희분들 전투 준비 되셨습니까? 모두 살아서 만납시다 자, 적진을 향해 돌겨! 무기가 너무 독스러웠다 적이 너무 많아 이 녀석 제마도 그래 야, 건배! 난 죽었어 네, 이놈들! 가만두지 않으리라! 오, 슈릭스님! 괜찮으십니까? 다른 전우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? 슈릭스님, 괜찮으십니까? 다른 전우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? 슈릭스님, 전설의 금독기 좀 빌려주십시오 키도 이거 고기 고기 먹으면 채워져요? 배부른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면 찹니다 여기서 피 좀 채우고 주십시오 슈릭스님, 전설의 금독기 좀 빌려주십시오 네, 이것들을 그냥 간다! 간다! 이놈들! 전우들이야, 우선가! 야, 나 무기가 없어 나 죽겠다! 안 돼! 짜장 장군! 내가 복수를 해드리리다! 저거 맞고 있는거에요? 수릭 장군!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! 어? 안보여요, 그게? 안 보여요, 그게? 안 보여요, 그렇게? 안 보여요, 그렇게? 안 보여요, 그렇게? 안 보여요, 그렇게? 자장 장군도 죽어꾸려 안 보여요, 그렇게? 양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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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를 조금만 확인했어요 왕국은 lil' 갈려